수연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봤지만 제 옆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서 오늘 파우나?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보면 이번 시즌 커넥션에 막 뭔지 하고 입은 거를 알아봐 줘야 돼 알아봐 줘야 돼 내가 만약에 피사 뇌품 브랜드가 있었는데 뇌품 브랜드 입고 왔어 어 그냥 입고 끝나면 되는 건데 야 피사 가봤는데 이게 좀 많더라? rawr 된장